렐라가 오디션에서 부른 곡을 들려주세요 저도 듣고 싶어요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렐라는? 저는 피트니 인스턴의 I'm Nothing을 불렀었거든요 일단 피트니 신스턴이라는 것만 들어도 와우 와우 일단 이 노래는 우리 렐라 하는 것 처럼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이 노래는 오디션에서 부른 것 자체가 아무도 못 불러요 화이팅 Take my love I'll never ask for too much Just all that you are And everything that you do I really need to look very much farther I don't wanna have to go where you don't follow I'll hold it back again This passion is out I can't run from myself There's nowhere to hide Don't make me close one more door I don't wanna hurt anymore Stay in my arms Stay in my arms If you dare Must I imagine you there Don't walk away from me I don't need I have noth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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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f I don't have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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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런 감성이 풍부할 수가 있어요? 천재예요 진짜 너무 잘했어요 합격할 수 밖에 없네요 만약에 2, 3위였면 저도 바로 저 친구들 이름이거든요 솔직히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아아악! 부르고 왔는데 아아악! 그룹은 날 앞에서 부른데 성대가 떨리는 걸 제가 처음 봤는데 와 오디션 때문에 떨렸는데 다음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? 다음 순으로 진짜? 박수! 아 잠시만요 다음 순으로 넘어가기 전에 넘어갔어요? 넘어갔어요? 네 공원생활 래퍼 에던미의 스프레이드 넘치는 래퍼 어떤 무대를 보여드릴거죠? 저는 오늘 블랙핑크 선배님의 스피링! 어,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입니다. 민목이 네. 이 노래죠? 네 이 노래입니다. 이게 됐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니 이런 모습을 보여주질 않으니까 조금 슈중해요 N-1t가 아까 obviously 얌전한테도inson 너무 맞나요? 너무 잘했어요 아주child N-1t의 수웅은 너무 잘갔어요 그러면 좋아요? 네 완전 진겨내죠? 뭐지요?